1번 문제 다음 가상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문제는 사실 뭐 여러분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점수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점수를 넣어주는 문제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자 스승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인은 동양윤리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다 성인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학, 불교, 도가 다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려야 하며 인을 끊고 의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지혜를 버려야 돼 인과 의를 버려야 돼 누구예요? 도관의 도가 도가인데 얘가 노자인가 장자인가 사실 헷갈리는데 노자를와 장자를 구별해야 될 문제가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도가라고 보면 돼 그렇군요 그것 이외에도 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물어본가?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고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인간은 소박한 본성을 타고났다 이 소박한 본성대로 살자 일단은 본다면 사진상으로 본다면 그림상으로 본다면 노자일 가능성이 더 높죠 도가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1번 사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욕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도가에서는 인간은 어떤 본성을 타고났어? 소박한 본성을 타고났으니까 사악한 본성을 교화할 필요가 없겠죠 2번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령을 실천하여 살아나가야 된다 인간의 도리가 뭐가 있는지는 몰라 정령을 실천하자 지워져야 되겠죠 정령론은 누가 강조한 입장이야? 유학에서 공자가 강조한 입장이죠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서 무지하고 무역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이 무지하다는 걸 무식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일 수 있어 인간은 무식해야 된다고 인간의 분별적 지혜가 사람들 간에 분란을 불러오니까 분별적 지혜를 없애자 이게 무지의 뜻이에요 십이선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탐구에 힘써야 된다 십이선악이 분별돼야 안 돼? 안 돼 도가에서는 시, 비, 선, 악, 미, 추 구분 안 된다고 진리탐구에 힘써야 된다 진리탐구에 힘쓴다면 뭐가 되겠어요? 지식이 늘어나게 되겠죠 X일 가능성이 높겠죠 5번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맞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야? 도 하지만 물진문명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물진문명의 발전이란 기술문명의 발전인데 도가는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매력적 오다 없이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하나 2번 고대 서양사상과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부분인 이성 기계의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자 이성의 최고의 덕이 뭡니까? 지혜 기계의 최고의 덕이 뭐야? 용기 욕망과 관련된 최고의 덕이 뭐예요? 바로 절제죠 지혜, 용기, 절제 조화를 추구한다 갑은 플라톤의 이상주의 되겠죠 을,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순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자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 뭐다? 행복이다 인간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선이 행복이다 을 누구의 입장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지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은 뭐? 행복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가장 최종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무엇이 행복한지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 인간 정신활동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게 행복이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자 1번 갑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사실 요거는 좀 애매한 선지이긴 합니다 정답은 정답이거든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는 건 이상국가로부터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이 유추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이상적인 국가의 본질이 유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원형이고 어떤 게 이것의 모형인가 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공동체주의는 아니지만 공동체주의적 시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 전체를 위해서 부분을 희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해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이상국가로부터 이상적인 인간이 도출될 수 있다면 이상국가에 딱 맞는 것으로부터 이상적인 인간이 추론될 수 있으니까 전체로부터 부분을 추론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1번 정답 2번 이것도 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2번 문제는 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갑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인데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요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잖아 절제의 덕은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이게 많이 나왔어요 지혜 용기 절제 중에서 지혜는 통치자 계급 용기는 수호자 계급 절제는 방위자 계급에 적합한 덕목인데 절제의 덕은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그럼 절제의 덕이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면 지혜의 덕도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제의 덕은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지만 지혜의 덕은 누구에게 방위자 계층이 아니라 수호자 계층에게만 요구되니까 X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을 중형은 옳은행이다 여기까지는 맞겠지 중형은 그 상황에 가장 적접한 행위로 옳은행이지만 실천적 지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게 많이 나오는 잘못된 선지 자 아리스토텔레스 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성적 덕과 풍성적 덕으로 나눠요 이 지성적 덕은 다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나눠져 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형을 판단하고 그 중형을 실천할 때 풍성적 덕이 형성되니까 중형은 옳은행이에 해당되는 뭐예요? 풍성적 덕이지 실천적 지혜가 아니라고 요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틀려요 4번을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풍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풍성적 덕이야 이게 좀 애매하다고 그러면 지식일 거 아니야 지식 영혼은 뭘 요구해? 지식을 요구하겠지 지식이 있을 때에만 지식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풍성적 덕이 뭔가 지혜 용기 철제다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풍성적 덕이란 지혜인가? 아니면 용기인가? 절제인가인데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풍성적 덕이니까 지혜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좀 애매한 표현이죠 따라서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행복은 풍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지워져야 되겠죠 5번 갑과 을 인간은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성적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소텔레스 모두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실 논정의 요소가 있는데 이 2번을 내가 해설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절제와 관련된 덕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보고 이 문제에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esta 실제 잘 표현하는 2번은 사실 이거 1번은 사실이면 3번은 사실은 2번은 사실이나 5번은 사실이고 4번은 사실은 5번은 사실은 아멘